고모한테 부탁했다면서요? 달밤에 데이트. 할 말이 있어서. 집에서는 못할 것 같았어. 뭔데요? 현수야. 나 이유진 씨 만났어. 그랬어요? 한솔 아빠랑 무척 닮았더라. 굉장히 많이. 이쯤 되니 궁금하네. 얼마나 닮았는지. 나도 한번 보고 싶다. 내가 싫어. 당신이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세라 말처럼 내가 흔들릴까 봐? 내가 흔들려서 그래. 도진 씨.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당신을 상상만 해도 겁이 나. 한연호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당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저 닮은 사람을 본 것뿐인데 알아버렸어. 난 상대가 안 되는구나.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, 바보같이. 사람은 지나가도 기억은 여전하니까. 내가 지울 수 있을까? 그 기억들을. 내가 지울 수 있을까. 내가 지울 수 있을까. 그 기억들을. 내가 지울 수 đến. 내가 지울 수 있을까. 그 기억들을 느낍니다. 다리가ő. 후 그 예 번 음